안녕하세요.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해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과 옛 경찰대 법무요선부지 개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용인시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추진하며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한 부분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용인시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 구도심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개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23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플랫폼 시티 지구와 주변 연결도로를 그림 1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는 소연초 연결도로 신설, 이온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수지구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4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직전역까지 약 1.4km 구간의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부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하여 사업지와 죽전동,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용구대로가 구성 사거리에서 연어마을 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하여 구성로로 가는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림 2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 가기 위해서는 구성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23년엔 용구대로의 차선이 1차선 증가하여 4차선이 되면 교통법상 좌회전 변경 차선이 짧아 구성 2교를 이용하여 플랫폼 시티 사업지까지 갈 수 없으며 마북동 연어마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은 후 구성 1교를 이용하여 구성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하여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 접근합니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 마북 3거리를 마북 4거리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에 있어서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개혁되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 마을 버스 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 버스가 정차합니다. 또한 인접한 연원 마을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연원 마을 버스 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원 마을 버스 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흥구 보증동엔 분당 차량 사업소가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증동, 죽종동 주민들께서는 분당 차량 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 방안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엔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 제한이 있었으나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규모 점포, 시장을 인해 인근 주변 상가의 반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당 차량 사업소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 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분당 차량 사업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약 25만 제곱미터의 분당 차량 사업소에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와 연계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인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분당 차량 사업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금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제곱미터의 문화공권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주변엔 지금 약 4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총 만 세대가 넘게 됩니다. 그러나 LH는 우리시와 지역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 광역교통대책인 마북IC에서 국도 43호선까지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사업자 LH는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북IC에서 국도 43호선까지를 수립해야 하는데 사업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히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경기 용인 플랜폼시티를 추진하며 살펴보지 못했던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과의 연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직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영인시를 방문했을 때 그간 우리시에서 시행했던 국토부 시행택지개발사업 문제점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개선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권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시티와 관련 마북삼거리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은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으로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중 42.3%인 4570억 원을 투입하여 4.3km의 대신도 지하도로 신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23호선과 지하도로가 신설될 경우 지상국지도 23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마북삼거리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지도 23호선과 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구성 1교, 구성 2교 확장 및 사업지와 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동, 마북동 등 인근 지역과의 플랫폼시티와의 연결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북삼거리 구성로가 국지도 23호선과 접속되는 지점에서 예각 형태의 도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도로와 토지 이용 형상을 변경하여 즉각의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 플랫폼시티와 직접적인 사거리 체계를 만들 경우 플랫폼시티 내의 토지 이용 계획 및 도로 등 반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언마을 버스정류장 지하연결 통로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한승센터는 플랫폼시티 내 구성역 및 용인역 인근에 조등될 예정이며 연언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구성역까지는 221m 도보 4분 거리로 지상으로의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시 도시철도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용수요 및 수인분당선 간섭, 지하보도 비상대피 등의 이유로 해당 위치의 지하보도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구성일교 실시설계 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부도로 개설 후에는 버스노선 변경 등 현재의 대중교통 현황과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함이 기관과 협의하여 그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시티와 축전분당 차량기제의 연계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개발구역이 결정되어 각종 재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과의 수많은 협의 끝에 보상 절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추가사업구역 확대는 어렵다고 의신하였으나 향후 해당 지역사업이 제한될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플랫폼시티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보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